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스코딩의 주니어 아빠입니다. 오늘은 MySQL을 사용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SQL 요구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SQL 요구를 사용을 해서 CSV의 외부 데이터를 테이블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MySQL 설치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SQL 요구 다운로드 사이트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에 가셔서 SQL 요구 커뮤니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기터브 주소로 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최신 버전이 SQL 요구 13.2.0으로 되어 있는 이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64비트 되어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 관계상 프로그램을 이미 설치를 해놓았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계정 정보를 넣은 다음 테스트 연결을 누르시면은 접속이 잘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MySQL 버전 8.0을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결 이 상태에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릅니다. 저는 Nice Coding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UTF-8 MB4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eneral CI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생성이 된 거고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쪽에 가신 다음에 오른쪽 그리고 테이블 생성 저는 테이블 이름을 유저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로 몇 가지 사용자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컬럼을 만들겠습니다. 행 첫 번째는 저는 보통 넘버라고 고유번호를 자동 증가하게끔 합니다. 테이블은 인트형으로 하고요. 이 값으로 pk 를 설정을 하고 부호 없이 자동 증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바캐릭터 20자리로 할 거고요. 네임도 바캐릭터 20자리로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담고 있는 컬럼은 좀 길게 50자리로 할 거고요. 휴대폰 번호가 담기는 폰 컬럼은 바캐릭터 20자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테이블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이노디비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myi3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이 지원되지 않는 오래된 버전입니다. 요즘 대부분 이노디비를 사용하니까 이 이노디비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디폴트로 놓게 되면은 서버 설정이 되어 있는 기본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자 인코딩과 컬레이션은 디폴트로 놓게 되면은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입력했던 그 인코딩과 컬레이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 테이블 생성이 됐고요. 다른 테이블 생성할 것 같으면 이에 누르시고 계속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아니요로 누르겠습니다. 테이블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서 인덱스를 하나 걸어줄 거에요. 플러스를 누르시고 인덱스 1 컬럼은 id 사용자 id는 유일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종류는 유니크로 하겠습니다. 저장 이렇게 해주시고요. 테이블에 들어갈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엑셀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자 정보는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컬럼이 id 그 다음 name, email, phone 아까 테이블에서 생성한 그 컬럼 제일 첫 번째 컬럼 no라는 컬럼 제외한 나머지와 동일합니다. 순서도 같고요. 거기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엑셀 파일이고요. 이 엑셀 파일을 가지고 csv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대로 분서로 경로 설정 하시고요. 파일 형식은 아래쪽에 csv 쉼표로 분리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장 그 다음에 파일은 종료를 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엑셀에서 csv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인코딩이 euckr로 저장이 됩니다. 어떤 에디터에서는 inc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csv 파일을 에디터로 여시면요. 오른쪽 하단에 안시라고 나와있죠. 이게 euckr 인코딩입니다. SQL 요구에서는 utf 8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새 이름으로 그리고 인코딩을 utf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 오른쪽 아래 utf 8로 변경이 됐죠. 파일은 닫으시고 이 상태에서 테이블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가져오기 그리고 로컬 불러오기 사용해서 csv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위에 웹 데이터를 가져오기에서 앞에 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유저 테이블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앞에 no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기호는 csv이기 때문에 콤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료 구분자는 콤마로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만약 탭으로 tsv 파일 같은 경우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파일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해서 콤마대신에 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인코딩은 utf 8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csv 파일을 가져오면 되고 맨 윗줄의 첫 줄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무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시 체크하고 일라인 체크를 해 주시면 일번째 라인은 무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가져오기를 할 텐데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오류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거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MySQL 서버를 설치하면 로컬 데이터를 가져오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요. 이 앞에 로그를 카피를 해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오류가 발생이 되면 구글에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럼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가면 아주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가보겠습니다. 환경 변수에 글로벌 환경 변수에 그 값이 꺼져 있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카피를 하고 컨트롤 C 이 화면 장관을 닫아주고요. 쿼리에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프로 되어 있죠. 이 값이 온으로 되어 있어야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로 바꾸면 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문장을 카피를 했고요. 그 상태에서 블럭 설정하고 실행 실행할 때는 F9 누르시면 됩니다. 실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현재 값을 확인하겠습니다. 온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테이블 우클릭 가져오기 두번째 애노는 해제를 했고요. 이대로 가져오기 해 보겠습니다. 네. 레코드 기록 3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클릭 한 다음에 테이블 열기 네.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엑셀 파일하고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길동 나이스 코딩 네. 값도 정확하게 일치해서 들어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샘플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테이블 만든 뒤에 CSV로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하면 우측에 다른 테이블 오퍼레이션에 보면 테이블 삭제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삭제는 테이블을 아예 날리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싹 사라집니다. 테이블을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이 만약에 필요가 없다. 그럼 테이블을 드롭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드롭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이 현재 유저라는 테이블이 아예 디스크에서 없어집니다. 보이셨죠?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아예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클릭해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에서 드롭 삭제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비우는 거고요. 드롭은 아예 없애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디스크에서 없앨때는 드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이스코딩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MySQL 설치한 이후에 SQL 요구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테이블을 생성한 다음 거기에 CSV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잘 이해하셨나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으로 복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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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